문제 3번에 가서 봤더니 부가세 관련된 거 답해달라고 되어 있고요 문제가 지금 두 문제가 나왔는데 아직까지 봤던 것 중에 가장 짧은 문제네요 왜냐하면 대체적으로 한 장 내에 끝나지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한 장 내에 끝냈어요 첫 번째 문제 내용은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문제는 맞는데 내용이 매우 적다라는 거 자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건물 등 강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 작성을 했다라는 거 그래서 2020년도 건물 등 강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 두 번 나왔어요 자 2020년도에 출제되지 않은 문제가 부동산 임대가 안 나왔어요 그럼 부동산 임대 쪽 문제가 나올 소지가 좀 있겠죠 어차피 간주 임대료 2월달까지는 세법의 시험기축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1.8% 공시된 거로 그대로 낼 거고요 4명 그대로 그냥 가시면 됩니다 문제 될 건 없으시니까 그래서 부동산 임대가 현재 출제가 안 됐더라고요 그럼 아무래도 나올 소지는 조금 있죠 근데 부동산 임대 나오면 여러분 해보지 말겠지만 쉽잖아요 어렵지 않거든요 자 첫 번째 문제부터 들어갈게요 다음의 자료에 의하여 2021년도 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기간인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단 과세표준 명세에 입력과 신고서 이외의 부속서류 작성은 생략 그러면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열어주시고 1월부터 3월을 입력하셔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1월부터 3월을 넣어줍니다 자 매출내역 신용카드 매출 점표에 발행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여러분 신용카드로 물건을 팔았습니다 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부가가치세 무엇되어 있다 포함되어 있다 그럼 여러분 신용카드 매출 점표 발행은 어디 가시죠 3번 자리에 가시면 되죠 그리고 2750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 금액 나눠주시면 얼마가 돼요 2500이 되겠네요 그래서 남번호는 3번 난에 넣을 거고요 그리고 몇 번 자리 19번 자리도 동시에 같이 가자 됐을까요 그리고 금액을 눈에 띄우고 싶으면 하나만 쓰든 두 개만 쓰든 어쨌든 이렇게 구분해서 써놓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2500에 250만원 얘기 자 현금 매출 얘기가 있어요 자 220만원 부가세 포함입니다 그런데 이는 전에 현금 영수증을 무엇했다 발행하지 않았다 미발행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소비자와의 거래로서 현금 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 아니래요 그럼 현금 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 있어요 병원은 제가 현금 결제했어요 어 저 현금 영수증 안 주셔도 돼요 그래도 의무발급이에요 안 하면 거기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가 상당히 세요 그나마 지금 깎여서 20% 갈 거예요 기존에 50% 냈었어요 그래서 그런 의무발급 의무를 발급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되는 업종이 있어요 자기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220만원 현금 매출은 어디에 가자 4번 그래서 4번 자리에 가야 된다 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금액은 200만원에 20만원 이건 구분 안 할게요 여러분 구분하는 거 다 아시니까 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한 부분 자 세금계산서 발급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과세죠 그럼 1번 자리에 가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1번 자리에 들어가면 되고 자 2억 5천 부과가치세 별도이고요 이 중에 3천만원은 공급시기가 2월 15일이고 자 발급시기를 경과하여 언제 3월 20일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했대요 자 결론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언제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자 공급시기가 2월 15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칙을 얘기한다라면 언제 발급하는 게 맞다 작성 연월일과 발급을 얘기한다면 공급시기 해야죠 여러분 2월 15일에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에 뭐가 있어요 언제까지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죠 그래서 공급시기가 속하는 우리 언제요 다음 달 10일까지 하면 문제 없지 않나요 그쵸? 그러면 2월 15일 거 최대 늦춰진다 하더라도 언제까지는 끝냈어야 돼요 3월 10일까지는 끝냈어야 되죠 그런데 3월 20일에 발급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10일보다 뒤에 발급했죠 그런데 우리 1기는 언제가 과세기간 종료일이죠 우리 과세기간 종료일 6월 30일 자 그 날짜의 신고는 언제까지 끝내면 되죠 7월 25일 기한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1기 우리 신고기한인 7월 25일까지 안에 발급이 되면 뭐다? 우리 지연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날짜와 이 날짜 사이에 발급한 거죠 3월 21일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은 무슨 발급? 지연 발급 그럼 지연 발급 가산세 내야 된다는 얘기가 돼요 가산세가 있네요 그래서 가산세 내야 되고 그럼 지연 발급 가산세는 이 자리에 쓸게요 여러분 공간이 박박하네요 여기 했을까요? 자 공급가액은 얼마이고? 3천만원이네요 네 3천만원이고요 자 여러분 지연 발급은 1% 지연 수치는 0.5% 그래서 지연 발급 3천만원에 1% 적용하시면 우리 가산세는 얼마를 내야 된다 30만원을 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됐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하시고 정리하시면 되는 부분 이제 더 지연 발급 가산세가 있다는 거 자 매입으로 내려올게요 세금 계산서 수치분 그러면 이 자리에 들어가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공급가액 1억 8천이고 부가세는 1,800 그런데 이 중에 업무용 승용차 1,500cc 5인승에 공급가액 2,500 부가세 250만원과 기계장치 공급가액 1,300 부가세 130만원이 포함됐대요 그럼 여러분 업무용 승용차도 기계장치도 모두 다 무슨 자산이다? 고정자산이죠 여러분 그쵸? 그럼 고정 매입에 가야 되겠네요 그러면 고정 매입의 금액은 두 개를 더해주면 우리 2,500에 1,300 더하면 얼마이다? 3,800인가요? 네 3,800만원이 나오네요 그래서 3,800만원에 부가세는 3,800만원이 나오겠죠 됐을까요? 자 그리고 몇 번 자리에 넣어주시면 되고요 11번 자리에 넣어주시면 되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문제가 있죠 업무용 승용차가 있네요 여러분 업무용 승용차는 지금 매입세 공제받을 수 있는 기준에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못 들어온다가 되죠 그러면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건 우리 어느 자리에 한 번 더 넣어야 돼요 자 세금계산서 소취한 것 중에 지금 공제 못 받는 게 있죠 그러면 16번 자리 그래서 우리 16번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에게 한 번 더 넣자 됐나요? 자 그리고 세금계산서 수취분 1억 8천에 1,800인데 이 중에 이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일반 매입이라고 하는 10번 자리가 있잖아요 그럼 일반이라고 얘기했던 10번 자리에 얼마를 넣어줘야 될까요? 이거 계산해 놓으셔야 속편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1억 8천에서 우리 3,800을 펴시면 되잖아요 마이너스 3,800 그러면 금액은 1억 4,200 맞아요 여러분? 네 1억 4,200을 써주시면 되죠 그리고 부가세는 1,420만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내용 끝난 거죠 여러분 단촐했던 이유가 매출하고 매입 내역이 별로 없었어요 다만 공제, 고정자산 매입 구분할 수 있는지 정도만 냈고요 그리고 무슨 부분? 아 나 세금계산서 늦게 발급했어 라고 하는 가산세 이렇게만 내줬네요 그럼 입력을 들어가 볼게요 자 매출 쪽부터 넣어볼게요 여러분 자 우리 매출 쪽 들어가시는데요 순차적으로 그냥 들어갈게요 신용카드 발행을 먼저 줬으니까 3번 자리 먼저 가겠습니다 2,500에 250 자 두 금액 합쳐진 건 19번 자리에 얼마 2,750만원 입력하시고 엔터 그러면 신용카드에 대한 건 끝 자 그리고 현금 매출에 대한 4번 자 4번 자리에 얼마 넣어주셔라 200에 20 자 이렇게 넣어주시고 끝내면 되죠? 다른 건 없어요 자 그 다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은 몇 번? 1번 자 이 자리에 금액 얼마 넣어주시면 되신다? 우리 2억 5천 넣어주시면 되겠죠? 2억 5천에 부가세 2,500 자동 나오겠죠? 아까 부가세 별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매출의 입력은 마무리가 됐어요 가산세 따로 갈게요 자 그럼 매입 쪽에 내려옵니다 일반 매입은 우리 아까 계산해놨던 1억 4천 2백을 넣어주시고 반드시 1,420만원 매입세액 꼭 넣어주시고 자 고정자산 11번 자리 내려오셔서 우리 3,800만원 넣어주시고 그리고 380 매입세액도 넣어야죠 자 생계수치분 중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있으니까 우리는 16번 라인에 내려와서 오른쪽 16번 50번 자리 가시고 금액은 얼마 넣어주셔라? 2,500이죠? 네 2,500만원에 부가세 250만원 입력하면 됩니다 됐을까요? 자 그래서 매출과 매입 정리가 다 끝나면 내가 내야 되는 부가세는 얼마로 일단 나온다? 1,220만원입니다 라고 나와지죠 됐을까요? 근데 가산세가 있으니까 우리 26번 가산세난 정리해 주시는데 여기 선택해 주시고 세금계산서 어디역 지연발급 등이라고 되는 62번 자리 있죠 자 이 자리에 우리 3천만원 가산세 대상금액을 금액에 넣는 거죠 그리고 1%이기 때문에 30만원 자동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가산세 포함해서 내가 내야 되는 세금은 얼마이다? 1,250입니다 됐어요? 자 이렇게 하시고 저장하시고 마무리하시면 몇 점을 받을 수 있다? 7점 아직까지 풀었던 문제 중에 제일 간단했던 문제네요 자 이의제기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문제가 이의제기가 됐어요 문제상의 하자는 없다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무슨 부분이 있냐면 예정신고 때 발생됐던 가산세를 확정 때 내도 되거든요 그리고 뭐 예정 때 안 낸다고 해서 페널티가 있지도 않아요 그리고 지연발급 가산세가 사실상 예정 때 내나 확정 때 내나 가산세 변화는 없어요 어차피 지연발급 한 거니까 이해 되셨을까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은 이 자리에 입력을 지금 하지 않고 나 확정 때 예정에 1월부터 3월 31일 사이에 있었던 세금계산서 중에 나 지연발급한 게 있네 그래서 확정 때 이 자리에 입력해서 확정에 내야 되는 세금이랑 가산세를 같이 낼 수 있다고요 가능해요 가산세를 확정 때 다 정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서 그랬더니 그걸 아는 분들이 뭘 한 거예요 아니 예정인데 여기다 왜 넣어요? 라고 하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세금계산서요 전자로 바뀌면서 전자로 바뀌면서 그러니까 종이는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근데 전자로 바뀌면서 발급과 전송 쪽에 대한 부분들은 예정 확정 안 따지고요 그 시기에 대부분 다 보편적으로 신고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냈던 문제의 취지예요 그래서 이게 이의제이기 때문에 안 넣어도 맞고 넣어도 맞고 이렇게 돼버렸어요 됐을까요? 알고는 가셔야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넣는 거로 가겠습니다 메뉴 종료해 주시고 끝내시면 되는 부분 자 2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여러분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2021년 1기 확정 신고 기간에 대한 건물 등 강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를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부속명세서 1에 가셔서 건물 등 강가상각자산에 대한 취득 명세서를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1기 확정이다라고 했으니까 몇 월부터 4월부터 6월에 들어가셔서 작업하시면 되죠 자 점표를 입력해라 뭐 이런 얘기 없어요 그대로 갑니다 자 4월 15일 영업부 업무용 승용차 2000cc 이런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이런 매입세 공제 못 받아 여러분 그쵸 그런데 우리 지금 이 서류는 매입세 공제를 받는다 받는다의 서류가 아니라 우리 무슨 부분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면 제출을 하고 사후관리를 할 것이며 그리고 또 하나 붙는 게 뭐였었죠 여러분 그리고 조기환급에 대한 서류로도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해 드렸던 거 기억나실까요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토지는 여기에 못 들어오지만 우리 자동차 들어오는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월일 자리 가셔서 4월 15일 자 상호 자리 가셔서 F2번 눌러주시고 우리 거래처는 한세 모터스 한세는 세 번째 있네요 모터스는 자 그리고 자산은 우리 자동차입니다 그럼 차량 운반구 3번 자 공급가액은 3000에 300 자 건수 하나니까 그대로 내려오시고 자 두 번째 공장에서 사용할 포장용 기계를 샀대요 그럼 기계장치 산 거네요 당연히 강가상각자산이니까 넣어주셔야 되겠죠 자 4월 18일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0418이라고 넣어주시고 자 상호는 F2번 눌러주시고 한세 기계 그럼 한세 기계는 첫 번째 있네요 자 그리고 자산 구분에 가셔서는 기계니까 몇 번? 2번 선택 공급가액은 2500에 우리 250 나오게끔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 문제 4월 30일 자 4월 30일 저 설명도 안하고 먼저 찍고 있어요 자 4월 30일 눈으로 봤더니 에어컨이 보이네요 자 영업부 환경개선을 위해서 에어컨을 구입했대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비품이라고 처리하죠 네 비품 자 그래서 전자세금계 소치했고 300만원 줬다고 합니다 그럼 상호 자리에 가셔서 F2번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는 누구를 선택하자 한세 자 그러면 한세는 두 번째 일부러 이렇게 낸 것 같죠 여러분 그리고 비품은 1번 2번 3번에 없죠 그러면 뭐로 간다? 기타 기타 선택해 주시고 금액은 300에 30만원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끝났죠 여러분 타이핑만 잘 치시면 우리 점수를 그냥 득할 수 있는 문제였네요 종료시켜 주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저 종료했는데 저장 안 눌렀거든요 저장해야 되죠 네 저장하겠냐고 물었으니까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메뉴는 종료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결산 갈게요 여러분 결산 결산은 회계관리 쪽 모듈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 그리고 합계 잔액 시산표 12월 31일자로 열어 놓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점표 먼저 정리하셔야 되니까 일반 점표 입력 선택해 주시고 12월 31일 입력해 놓으세요 첫 번째 문제 8월 1일 임차인인 주식회사 최강상사로부터 6개월 동안에 임대료 360만원 한 달에 60만원이란 얘기네요 자 2021년도 8월 1일부터 2022년도 우리 1월 31일까지에 대한 6개월치를 미리 받았고 임대료를 받은 날에 전액 임대료 계정 904번으로 계산했대요 영업의 수익으로 처리했다 이런 얘기랑 똑같네요 자 단 월할 계산하고요 회계 처리는 음수로 하지 말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받을 때 무슨 처리를 하시면 수익 처리를 하시면 이게 돈 받았을 때 임대료니까 수익이죠 그러면 수익으로 돈을 받을 때 처리했다라고 하면 우리는 결산할 때 무슨 처리 해주셔라 전부 다 수익이니까 안진한 거 찾아라 그래서 미경과분을 무엇하자 미경과분 선수 수익 대체하자 이 얘기 기억하시면 됐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사회상 여러분 이거 안 분 계산 안 해도 금방 보이지 않아요? 한 달치가 선수였죠 그리고 지금 계산해 봤더니 6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선수로 가야 되는 금액은 얼마이다 음 60만원이다 결론적으로 360만원에 우리는 곱하기 6개월 중에 1개월치 찾는 거니까요 그래서 60만원 정리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수동결산이니까 입력해 주셔야 되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구분란에 가셔서 차변 넣어주시고요 저희는 누구를 대변에 있는 임대료를 정리하겠습니다 904번 썼다라고 했으니까 904번 상계해 주시면 되고 60만원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수 수익 대변에 넣어주시면 되시죠 그래서 부책계정 선수 수익 선택해 주시고 마무리하시면 되는 문제 두 번째 문제에 넘어갈게요 당사는 2021년 초에 소모품 600만원을 구입하고 이것도 패턴이 비슷한 문제 자 소모품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하였으며 여러분 소모품 계정 과목은 자산이에요? 아니면 비용이에요? 자산이죠 네 저장품에 해당되는 자산 계정이고요 자 회계 처리하였으며 기말에 소모품 잔액을 확인해 보니 60만원이 남겨져 있다 자 600 산 것 중에 나는 540은 사용했고 그리고 60은 남겨져 있어 이런 얘기네요 자 사용한 소모품 중에 40%는 영업부 자 그리고 나머지는 생산 부서가 60%를 사용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회계 처리할 때 음수로 처리하지 말아달래요 여러분 이 소모품 정리는 선급 비용하고 똑같은 패턴으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선급 비용하고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 샀을 때 무슨 처리를 했으니 소모품이라고 하는 자산 처리를 했으니 자산 그러면 우리는 결산을 할 때 결산 시점에 누구를 찾아라 결산 시점 여러분 지금 보면 전부 다 자산 잡아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쓴 것만큼 비용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산 처리 했으니까 결산 시점엔 누구를 우리 지난 거를 찾아라 라고 하는 것처럼 사용액을 찾아라 그래서 사용액을 무슨 처리한다 비용 처리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여러분 소모품이라고 해놓고요 그 비용에 대한 계정을 딴 거로 얘기한 게 있어요 우리 이게 소모품이요 꼭 소모품 비가 아니라 광고 선정 뭐 이런 거로도 쓰는 회사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게 특별한 얘기 없죠 여러분 그럼 우리는 소모품 비 처리하시면 되는 거죠 소모품 비 다만 비용 처리할 때 우리 무슨 부분 40%는 누구이고요 영업부 자 60%는 누구로 가시고 제조원가 이거 구분하시면 되는 거죠 됐어 여러분 그리고 지금 남겨져 있는 게 60이니까 사용한 건 얼마이다 540이라고 바로 결정이 나죠 그러면 540만원 곱하기 얼마 하시면 돼요 60% 자 324만원이네요 계산은 해서야 붕괴를 하니까 324만원이 나오고 자 우리 540만원에 곱하기 40% 하시면 216만원 맞아요 여러분 네 216만원 그럼 이제 회계 처리하러 가시면 되죠 네 계산 모두 다 끝났으니까 아이고 지우고 싶지 않았어 여러분 근데 지워버렸어요 자 그래서 지금 회계 처리하러 가겠습니다 기억은 나니까요 네 칠게요 자 우리 어느 병부터 정리할 거냐면 저 대병부터 정리할게요 대변 그러면 우리 대변에 대한 금액이 지금 없어져야 되는 금액이 하나라서 대변에 사용금액 자 소모품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소모품 금액은 얼마 넣으셔라 540이죠 여러분 60만원 뺀 540 자 그리고 상대편 계정 차변에 자 우린 누구를 넣어주고요 소모품비를 넣어라 자 소모자까지만 칠게요 그러면 소모품비 자 공장에 쓴 거 530번 넣어주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 아까 60%였나 여러분 공장 네 그래서 540만원 곱하기 60% 했더니 324만원 맞죠 여러분 네 324만원 나왔고요 자 그리고 나머지 차변에 우리 누구 넣어주시면 될까요 판매비와 관리비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800번 때 입력해주시고 216만원 맞아요 자 그러면 정리는 끝났습니다 이렇게 정리해주시면 되는 문제이고 자 세번째 문제 기말 현재 외화장기차익금으로 계상된 외화차익금 천만원은 외환은행에서 차입한 만불이래요 자 그럼 거래처는 외환은행이고요 그리고 계정과목은 외화장기차익금이고요 자 그리고 결산일의 환율은 얼마이다 1200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런 만불 곱하기 얼마 해주시면 될까요 1200원이죠 그러면 우리는 결산할 때 지금 현재 정리되어야 되는 금액은 얘가 왜 또 갑자기 말을 안 들어주는 제가 여러분 아까 뭐 건들면서 펭기능을 닫아보렸나 봐요 펭기능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없어졌어요 지금 책상에 여러 개를 놓고 보다 보니까 키보드가 조금 멀어요 멀다기 보다 좀 앞에 뻗쳐 있어서 이것 때문에 제가 자꾸 뭔가 건드나 봐요 자 그냥 이건 켜지라고 하고 전 얘기할게요 지금 여기 나와져 있는 만불에 얼마 곱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 1200원 곱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쵸? 네 그러면 1200원 곱해 주시면 우리는 결산시의 금액은 얼마이다? 1200만원이 돼야 되죠 그래서 평가라는 건 내가 가지고 있었던 걸 평가하는 금액으로 바꿔주는 거 그러면 우리 차의 금액 얼마만큼 200만원 만큼 무엇 시켜 주셔야 된다? 증가시켜 주셔야 되겠네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린 누구의 증가이다? 부채의 증가예요 그럼 부채의 증가는 대변이죠 그러면 이익이다 손실이다? 손실이죠 그래서 외화평가는 증가되거나 감소되는 자산부채 계정을 먼저 쓰세요 그리고 상대편에 누구 써주시면 돼요? 손실인지 이익인지 그렇게 쓰시면 정리가 끝나지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채를 증가시키고 손해놨다고 정리해 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계속 들어갈게요 여러분 자 요것도 수동결산이니까 우리 어느 변부터 가든 상관은 없고요 저는 대변부터 갈게요 증가 감소 쪽을 먼저 넣을게요 자 증가 쪽 대변에 가서 우리 외화 장기차 입금 선택 은행은 누순은행이었죠 외화는 은행이었죠 은행 꼭 넣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금액은 200만원입니다 자 그리고 상대편 차변에 뭘 넣어주셔라 외화 환산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외화 환산 손실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시고 정리 끝내주시면 되는 부분 외화평가 문제가 은근히 많아요 여러분 문제 풀다 보면 아니 모든 회사가 수출업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외화평가가 은근히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틀리지 않게끔 하시고 자 네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결산 마감 전 영어권에 대한 무형 자산이고요 잔액이 600만원이 있으며 자 지금 현재 장부 금액이 600이 있습니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영어권은 언제 2019년도 1월 초에 취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금년도에 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네 19년도 그러면 2년 전에 산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초라고 나오잖아요 그럼 아 1월 이렇게 그냥 보시면 되세요 1월이라고 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연초라고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그냥 1월 자 단 회사는 무형 자산에 대하여 몇 년 동안 5년 동안 월할 균등 상각하고 있으며 상각기간 계산 시 1월 미만은 1월로 간주한다 아니 과거 건데 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최초에 취득했을 때는 최초에 취득했을 때는 1월 미만은 1월로 봐야 된다는 게 필요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그냥 1년씩 채워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럼 지금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지금 장부에 남겨져 있다라고 해서 나온 600은 취득원가예요 아니면 미상각 잔액이에요 이 금액은 미상각 잔액입니다 유형 자산은 무슨 법으로 회계 처리하죠 감가상각 하실 때 간접법이죠 그래서 차변에 누구 쓰시고 감가상각비 대변에 감가상각 누객이라고 하는 차감적 평가 계정을 쓰죠 그런데 무형 자산은 직접법으로 하죠 그래서 차변에 무형 자산상각비 대변에 영어권 개발비 이렇게 쓰는 거죠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직접법으로 쓴다는 거 그래서 이게 미상각 잔액 자 그리고 5년 동안 상각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시점으로 놓고 볼 때 우리는 지금 현재 회계 연도를 2021년도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2021년도 자 요 날짜를 놓고 보면 19년도에 샀으니까 우리는 2019년도에 상각을 한 번 했죠 자 그리고 2020년도에도 상각을 한 번 했겠죠 그러면 상각은 몇 번 했다? 아 이 사람은 두 번은 했구나 결론적으로 두 번이라는 얘기는 2년은 했구나 이런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5년 동안 균등상각 하는데 남겨져 있는 잔존 내용 연수 또는 잔여 내용 연수 뭐로 쓰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내용 연수는 얼마이다 우리 3년이겠죠 여러분 그렇죠 남겨져 있는 건 3년 두 번은 했으니까 그러면 우리 과거에 샀던 우리 영어권이라고 하든 개발비라고 하든 무용자산은 우리가 상각비를 계산합니다 라고 하면 여기다 쓸게요 어차피 지우면 되는 거라서 여러분 이거 다 쓰셨죠 저는 여기 지워버릴게요 그리고 여기에 가서 자 무용자산 상각비라고 해서 계산하는 부분은 공식으로 얘기하면 우리 무슨 부분 미상각 잔액이라고 얘기하는 미상각 잔액을 누구로 나눠주시면 된다 잔존 내용 연수로 나눠주시면 되세요 이거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금년도에 샀어요 라는 건 괜찮아요 근데 과거에 산 건 기억하실 거 이거 대부분 다 하시라고 하면 600만원 나누기 5하고 계세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600만원에 대해서 잔존 내용 연수 아까 3년이었죠 여러분 3으로 나눠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 얼마나 여러분 600만원 나누기 3 하시면 200인 거죠 네 200만원 자 그래서 이거를 상각합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우리 이거 자동으로 할 수 있죠 네 자동결산이니까 우리는 붕괴 안 할게요 다섯 번째 문제 자 기말현재 외상매출금 잔액에 대해서는 2% 단기 대여금 잔액에서는 1% 자 이렇게 나오면 결산자료 입력에 있는 대손상각 버튼은 못 써요 여러분 사용할 수 없다 자 이에 대해서 대손을 예상하고요 대손충당금을 보충법으로 설정하기로 한다 단 단기 중 대손처리된 금액은 없다라고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갔다 오셔야 돼요 이제 학계 잔액 시산표가 필요하다 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학계 잔액 시산표를 좀 열어주시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만 찾습니다 자 외상매출금이라고 나온 부분 그러면 외상매출금 현재 잔액은 2억 5천이네요 그럼 저는 이 내용 가지고 정리를 할게요 일단 쓰긴 할게요 자 외상이라고 써놓으시면 되고 그리고 남겨져 있는 채권은 2억 5천 자 그리고 설정에 대한 건 몇 프로? 2% 자 대손충당금 잔액 빼야죠 네 대손충당금은 우리 200에서 50이 빠져서 우리 150 남겨져 있네요 네 150 빼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2억 5천에 2% 한 금액에서 150을 빼면 우리는 얼마의 추가 설정이 필요하다 350이겠네요 그쵸 이거 하면 500이니까 자 그래서 350만원의 추가 설정이 필요하고 자 그리고 단기 대여금 저는 그냥 대여라고 쓸게요 여러분 단기 대여금 자 단기 대여금은 내려가서 봤더니 얼마가 있다 2억이 있네요 네 그러면 2억에 대해서 몇 퍼센트를 설정하자라고 했냐면 1% 그럼 곱하기 1% 그리고 대손충당금 잔액 있으면 빼줘야 되죠 단기 대여금 바로 아래 대손충당금 얼마 있다 잔액은 80이 있다 그러면 80만원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2억에 1% 하시면 200이고 200에서 80을 빼시면 얼마인 거예요 120 자 이렇게 정리 됐어요 그러면 이 부분도 자동에 가서 하시면 되겠죠 자동 다만 외상 매출금은 매출 채권이니까 판매비와 관리비 쪽에 넣고 자 대여금은 우리 기타 채권에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기타의 대손삼각비인 영업의 비용에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입력하러 갈게요 그러면 학계 전액 시산표 이제 닫아주시면 되시고 자 일반 점표도 정리됐으니까 닫아주시면 되시고 그리고 결산 자료 입력 메뉴 열어주시고 들어가서 정리합니다 기간은 반드시 1월부터 12월 자 우리 무형 자산에 대한 부분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 모두 다 어디로 간다? 우리는 판매비와 관리비에 갑니다 자 판매비와 관리비 쪽에 가셔서 무형 자산삼각비 6번 보이죠? 자 영업권 글씨 분명히 있을 거고요 여기 얼마 넣어주셔라? 200만원 넣어주셔라 그래서 200만원 입력 자 그리고 그 다음 우리 무슨 부분? 우리 대손중당금 판매비와 관리비에 대손삼각이라는 부분에 외상 매출금 자리에 가시면 되고요 여기 얼마 넣어주셔라? 350만원 넣어주시면 되네요 네 350 그리고 쭉 내려오셔서 영업의 비용이라고 하는 7번 자리 아래쪽에 누가 있을 것이다? 기타의 대손삼각 그리고 우리 지금 단기 대여금이죠? 단기 대여금 선택하시고 120만원 입력 됐을까요? 그럼 입력 다 끝났죠? 네 그리고 마지막에 꼭 뭐 눌러주셔라? 점표 추가 자 점표 추가하시고 예 해주시고 끝나면 여기 상단에 자동결산 분개 완료라는 글씨 확인해주시고 그러면 마무리 됐습니다 결산 문제의 특이점은 없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대손중당금 설정할 때 설정률이 다를 수 있다 그러면 우리 대손삼각 버튼 아예 사용 못하니까 손계산해서 넣어주셔라 그리고 영업 우리 무형자산 삼각비 냈을 때 우리 당의 연도에 취득했는지 과거에 취득했는지 취득금액을 줬는지 장부금액을 줬는지 꼭 확인하셔라 이걸 여러분 600을 지금 결산 마감 전 잔액이라고 안 주고요 나 600만원 주고 샀다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5로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경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 정리 잘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문제 중에 여러분 현금과 부족 문제가 저랑 풀면서 한 번도 못 봤어요 현금과 부족도 잘 내는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현금과 부족도 기중의 사건을 결산 때 정리할 때 결산에 터졌을 때 정리할 때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 번 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회계 문제를 풀었다 그럼 보셨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현금과 부족도 한 번 더 들여다보실 것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결산까지 모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남겨져 있는 건 원천 징수만 남겨져 있네요 다음 시간엔 원천 징수 할게요